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엄청 저렴해요 폴로러스케치 두줄의 원만 높이 맛있겠다 초등학교 큰 장면 아저씨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건 어차피 뭐 나와봐야 그냥 같이 먹으면 되니까 개를 골라 그럼 뭐 먹을건지 개를? 응 이거 어우 좋다 좋다 싱가포른네 자옥스 싱가포른네 그리고 흑빛띵 들어가야 된다고 한 2주 정도 있는데 거기는 진짜 사면 2만 룩이 하면 큰데 맛있어 맛있어 syllabi 맛있겠다 맛있어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36도 5도 2도 참기름 다음ο 자막 긴 아가피스에 문을 손질했음 이것은 아! 네. 와,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스크림이 다 먹어져서 이 아이스크림을 이 아이스크림은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지. 이 아이스크림은 고맙습니다. 대박 너무 예쁘다 미친다 요즘 이런 의자 많이 하던데 이거 봐봐요 와인잔 매일 늦게工이 많아서 여기에서 살걸 습다라 맛있게 맛있게 식사하는 거 많이 먹어요 여기에서 살걸 습다라 마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건 워브앤플레어 르너브랜드에서 구매기를 샀어요 이거는 브랜드 인도네시아 4층이었나 거기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인도네시아 워컬 브랜드 판매하는 이 브랜드 이름은 세인트피턴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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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드한 반지 이거 하면 이런 느낌 크기가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너무 예뻐 잘 산 것 같아요 목걸이 세척하러 갔다가 또 목걸이를 사버렸네 너무 예쁜게 있어가지고 리본을 풀고 그러면 이런라 런라 이런라 이 목걸이 세척해 런라 런라 비단 런라 런라 이건 제가 샀고 이건 소지님이 생일선물을 사줬어요 대박 빨리 풀어봐야지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미키 소지님이 주는 것도 한번 풀어봐야겠다 우와 너무 이쁘다 어떡해 이 핑크에도 진짜 이쁘겠다 여기 핑크 딱 들어가면 핑크 핑크 이렇게 샀고 너무 좋다! 사람 없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사람 없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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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벨리 계란 트러플 오리요리 맛있겠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